지금부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엄한 역사의 새 격변기가 도래한 1월입니다. 강렬한 힘과 지향의 분출로 내일의 유명을 떠올리는 뜨거운 조선의 1월. 전당의 수백만 조선노동당원들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총의에 따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리한 감격을 안고 당대회 대표들과 온 나라 방방곡곡 마음과 마음들이 여기 열병광장으로 물결쳐 달려와 격정과 한모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당의 위대한 향도사에 탁기할 이번 당대회에서 불멸할 승리의 대강 새로운 도약의 리정표를 격동 속에 받아안고 모여온 심장들이 이 시각 숭어미 당중앙을 우러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을 위한 전인 미답의 리정에서 자기 발전의 진료를 새롭게 혁신하고 관건적인 역사의 분수령에서 사회주의 전면적 부흥 발전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총강을 제시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상이 붉게 꽃피운 일심 단결의 힘을 더욱 백배하여 사회주의 승리를 앞당길 철의 의지를 불멸의 대강에 한자 한자 쪼아봤고 보다 휘황찬 본형의 설계도를 펼쳐준 조선노동당 당제 7차 대회가 있었때로부터 지난 5년 세월 걸음걸음 최악의 도전 경란들을 부시며 50년을 앞당기고 500년, 5000년의 숙원을 이루어온 조선노동당은 또다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비장한 각오로 만짐을 치고 먼 장정에 나섰습니다. 세계 정치사에 최장기 집본당 역사를 새기며 가장 견실하게 사회주의를 이끌어 승리해온 조선노동당이 더 밝은 내일을 내다보며 밝혀준 한길로 산악같이 일어나 따라 나선 천만 군민의 신심에 찬 눈빛들이 별처럼 빛나는 이 밤입니다. 달아볼수록 추억 뜨겁고 내다볼수록 환희가 삼솟는 영광의 시각입니다. 잊을려야 잊을 수 없는 5년 우리 당은 얼마나 엄혹한 도전들을 부시고 얼마나 간관혈류를 해치며 저국과 혁명인민을 이끌어 오늘에 온 것입니까? 걸음걸음이 진태와 존망이 달린 격전이었고 순간순간이 성패와 사활을 판가름하는 결사전이었습니다. 전쟁보다 더 가혹한 첩첩경난들 건국 이래 최대의 악조건들을 과감히 맞닿아 짚으시면서 세상이 놀라는 거대한 승리를 안아온 우리 당입니다. 이날 우리가 배운 당의 모습은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지켜 사선길도 주저없이 나서고 인민이 불행과 고통을 당하면 천리, 말리도 한다름에 달려가 가셔주는 가장 혼신적이고 희생적인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기에 이 나라 모든 길들의 시작점이 있는 이 태양의 광장에서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는 그 천만리 혼신의 길, 불멸할 향도의 길들을 터듬어 보며 논심을 조저드는 우리 마음입니다. 환희의 열광 뜨거운 이 밤에 저 불빛들은 장엄한 승리의 소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여기 수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거행되게 됩니다. 김정은 조선의 강대성을 과시하며 온 세계에 유독한 광채를 뿌려준 당창군 75돌 경축 열병식이 진행됐던 이 뜻깊은 장소에서 오늘 또다시 공화국 최종의 무력의 위력이 과시되게 됩니다. 오늘의 열병식은 새로운 진군의 출발선에 나선 조선의 첫걸음이 얼마나 기세차며 혁명강군의 힘찬 발걸음에 실려 우리 조국이 또 얼마나 경의적인 사변의 시대를 안아올 것인가를 뚜렷이 보여주는 의미 깊은 계기로 될 것입니다. 지금 명예기병상징종대를 선두로 이번 열병식을 엄숙히 거행할 35개 도보종대와 15개 기계화종대 총 50개의 열병종대들이 입장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열병종대를 봐도 위대한 당군의 장엄한 열병식으로 역사적인 당대회를 기념하게 된 한없는 금지와 자부가 한껏 어려 있습니다.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군대 불폐의 당군 이 감높은 부름에 우리 혁명 무력의 모든 용의와 긍지가 다 있고 모든 승리와 영광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군대도 가질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으며 견줄 수도 없는 위상 세상에 둘도 없는 간철의 혁명적 당군의 실제한 거대한 힘을 오늘의 열병식은 만천하에 힘있게 시위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이 밤 언제나 우리 마음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지날 줄 모르는 힘을 안겨주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위대한 대표자로 모시고 역사적인 당치의 8차 대배를 진행한 감격의 마음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우러러 삼가 아뢰이고 있습니다. 수령님, 장군님, 우리 조국과 인민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존엄과 힘을 지니고 보다 큰 승리를 위한 새로운 전진대로에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 인민군 장경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요문을 실현해가는 새로운 승리의 길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열을 받고 진군에 가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을 이 광장에서 우리 당이 지난 5년 세월 우린 민의 안녕과 존엄을 억만년 담보해 드려 얼마나 막강한 대군과 강대한 힘을 키워왔는가를 다시금 온 몸으로 실감하며 뜨겁게 안아보게 됩니다. 지금 광장으로는 오늘의 열병식 조악을 맡은 국무위원회 연주단과 국방선 중앙군학단이 관중들의 환호 속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국방선 중앙군학단ors 국방선 중앙군학단 국방선 중앙군학단 국방선 중앙군학단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최정예의 대우들이 열병광장에 정렬하는 입장식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석 달 전 이 승리 광장에서 공화국 무력의 최고 사령관 동지를 우러러 만세 환호성을 터치올리며 열병 행진에 갔던 이들. 또다시 영광의 사유를 받을 시각을 손꼽아 기다려온 장병들이 사기 청천에서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국의 하늘 땅 바다에서 당지 8차 대비를 굳건히 보유하고 가장 뜻깊게 기념하는 경지와 자부심이 열병 대우마다에 넘쳐납니다. 당지의 7차 대비가 있은 때로부터 지난 5년간 당의 영도 밑에 장성 강화되어 강력한 군사전략적 지비를 가진 우리 국가의 힘 최정예화된 공화국 무력이 얼마나 강대하고 유용찬가를 힘께 과시할 열병 부대들이 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1월의 대지를 쩡쩡 구르는 발구름 소리 울립니다. 열병 대우의 힘찬 저 발구름 소리. 수령님 따라 시작한 백두의 행군길 전군님 따라 걸어왔고 원수님 따라 끝까지 이어 기어이 주체혁명이여 완성해 생리봉에 가다올 장병들의 신념의 박동으로 메아리 칩니다. 파도치는 저 청곰의 숲. 태양의 광장으로 열병 대우의 중창들이 번쩍이며 흐릅니다. 당제 7차 대회로부터 당제 8차 대회까지 혁명의 폭풍을 헤쳐 얼마나 많은 도전을 짓붙이며 당과 수령을 보위해온 청창입니까? 당중앙의 절대적 권이용의 전과 조국보의 전, 인민사수전에서 언제나 혁명적 당군의 사명을 다하며 승리로 번개쳐온 청검의 대우. 억척불변으로 조선노동당의 위협, 김정은 동지의 위협을 받들어갈 철의 의지가 저 청창마다에 빗받치고 있습니다. 천지풍파가 몰아쳐도 우리 총대는 영원히 백두의 혈통밖에 모르며 당중앙의 용도만을 받든다는 것. 당중앙 사수를 떠난 총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넋으로 신조로 간직한 우리 혁명무력에 믿어온 장병들. 원수님의 사여를 받을 영광의 순간을 위해 천리만리 행진해온 이들 충천한 감격과 흥분 속에 광장으로 들어섭니다. 마치와 낫과 붓. 자기 당마크를 기폭이 새겨안고 대우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영광의 저 군기들. 충성과 위훈의 날개, 영웅적 전투정신과 승리의 상징으로 빛나는 저 지폭마다에는 절세의 위인 강철의 영장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자기 발전의 최촌선기를 맞이한 우리 혁명무력에 한없는 긍지와 자부가 찍혀있습니다. 전군 김일성 김종일주의화의 기치높이 군역항화의 전략적 로선들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 강구나 군사기술 강구나 를 비상히 강화하시어 혁명적 당군 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안아오신 희세의 천출명장 김정은 동지 전설적 영장의 선길 아래 우리 인민군대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보유에서도 일당백, 사배두의 건설절에서도 일당백인 세계 최강군으로 장성 강화됐습니다. 전하제일명장 불세출의 영장을 높이 모시고 그 이에 세련된 용도를 받기에 백전백승하는 조선인민군의 저 성스러운 군기들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새겨질 것입니다. 전하제일명장을 닮은 군대 김정은 혁명강군 위대한 김정은 시대에 우리 군대가 지니게 된 세계적 권위와 최강의 전투력이 이 하나의 부름 속에 웅변되고 있으니 위대한 그 이름으로 영원히 빛날 우리 혁명 무력의 앞길은 언제나 백성의 역사로 전란할 것입니다. 무성한 총검의 숲인가 빛나는 별몰이인가 저 늠름하고 억센 열병대우들의 모습에서 우리 당이 얼마나 무진 막강한 위력을 지닌 불폐의 혁명강군을 키웠는가를 우리 인민은 가슴 벅차게 안아보고 있습니다. 백두의 산악처럼 광풍에도 끄떡없이 솟아 빛나는 강대한 김정은 조선 일심단결의 억년성세로 다져진 우리 공화국과 조선노동당의 강의력한 위상이 응축돼 있는 열병광장 당제 8차 대회가 진행되는 소식을 매일매일 격동 속에 들으며 영광의 이 시각을 기다려 가슴 불타던 장병들이 마침내 경건히 정렬하고 숭엄이 당중앙을 우러르는 흐모의 열기로 뜨겁게 탈아오르는 열병광장입니다.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영다력으로 역사의 모진 광풍을 길들이시고 사회주의 조선의 국력과 위상을 이 행성에 높이 떨쳐주고 계시는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수반이시며 초체혁명의 탁월한 용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광장 주석단에 나오십니다. 철세의 미인, 불세출의 탁월한 용도자를 또다시 우리 당의 최고수의 높이 모으신 이 감격의 환이 만세환우섬으로 불려 퍼지고 경의의 축포가 터져올라 1월의 밤하늘에 경측의 꽃보라로 부려집니다. 주체조선의 간국 위험, 사회주의 완성의 대역을 떠받아내시고 거창한 변역의 새 시대를 펼치시며 당과 조국과 인민을 언제나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철세의 위인을 우러러 전체인민들과 인민군 잔병들은 최대의 경의와 영광을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이원수님 한하게 웃으시며 축복을 보내십니다. 태양같으신 그 미소는 1월의 관장을 봄빛처럼 따뜻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빛나는 예지의 안광이 머리를 흔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10월의 그 밤 그토록 천만 고생을 겪으시며 세상 풍파를 다 막아 인민의 운명과 생명 안전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생리와 영광의 단상에 떠올려 세워주시고도 오히려 인민들이 무병 무탈해 주어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보내주신 인민의 자유로운 어버이를 우러러 흘리던 그 격정의 눈물이 아직도 스며있는 광장 10월의 그 밤엔 우리 인민을 영광의 최정상에 세워주시고 오늘은 더욱 권유로운 앞길 열어주신 주최조선의 태양 고마운 행복의 은인을 우러르는 천만 군민의 끊는 심장들에서 격정의 환호가 활어선처럼 퍼져오릅니다. 독창적인 사상이론과 걸출한 영도 예술로 조선노동당의 백전백승의 전투적 행로와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사의 일대 분수령으로 된 방제8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이 조국과 인민이 나아갈 가장 명확한 정로를 밝혀주신 김정은 동지께 전체 당대회 대표들과 인민들 인민군 부민들은 당 없는 축원과 영광을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당과 전북 군부의 간부들이 주석단에 등단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산무위원회의원들인 최룡혜 동지, 조영원 동지, 이병철 동지, 김덕훈 동지를 비롯한 제8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박정천 동지, 권영진 동지, 김정관 동지를 비롯한 군부의 지휘 성원들이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당과 전북 군부에서 오랜 기간 사업해온 노 간부들이 주석단에 초대됐습니다. 초대석에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특별 손님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고려 한글자막 by 한효정 빛나는 조국이 주악되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기념하여 예포가 발사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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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유기 김일성 광장으로 도도히 구비쳐 후를 공화국이 이풍당당한 정의의 부대들과 무족의 철갑 떼어두는 우리의 절대적인 힘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뜻깊은 이 열병식에서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내일이 더 큰 승리와 번영을 안아올 확고한 자신심을 안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행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은 사회주의 우리 조선을 더욱 강대하고 부위한 미래로 떠밀고 나가는 더없이 성스럽고 보람찬 길이며 우리의 최강의 힘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전당 전민 전군이 하나로 굳게 뭉친 혼연일체 일심 단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군의 당중앙의 유일적 용도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 우리 군대를 김정은 동지 용도 사상으로 살아 숨쉬는 하나의 전일체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화국 무력은 언제나 김정은 동지 명령과 지시에만 충직할 것이며 당이 맡겨진 혁명의 최존선, 최존방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공화국 무력은 조선 반도 지역에서의 온갖 군사적 위협들을 철저히 억제할 것이며 만약 적대 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하여 철저히 웅징하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철벽으로 지킬 것입니다. 우리 군대는 조선노동당의 새로운 육사적 진군을 최강의 군사력으로 담보해 나갈 것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기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 조직자며 향도자인 용광스러운 조선노동당 만세! 국제개량시기 국제개량시기 숨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지호위대가 북지계양대를 향하여 엄숙히 행진해 가고 있습니다. 국력이 강해야 북지가 빛납니다. 강대한 힘을 실은 국지만이 인민의 존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자웅마다 새겨온 그 천리가 힘차게 내집는 보통마다에 뜨겁게 시려옵니다. 국기를 우러러 경례! 전체 당대회의 대표들과 열병부대 장병들, 위대한 강대국의 인민들이 이 시각 용암처럼 꾸러군출하는 경제와 자부심, 불같은 애국의 열정과 아름다운 내일에 대한 확신을 안고 존엄 높은 국기를 숭엄이 우러듭니다. 전체 당대회의 대표들과 열병부대 장병들과 열병부대 장병들과 대표들과 열병부대 장병들과 열병부대 장병들과 열병부대 장병들을 След합니다. 국기를 주장경영상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선는 힘 노도도 내밀어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받들일 사랑하리라 빛나는 우리의 국기를 나부교다워 이 세상 다할 때까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의 국가가 1월의 밤하늘가에 미아리쳐 울렸습니다. 저렴한 새끼빨의 코새찬 불러김소리는 더욱 눈부신 내일 당이로운 앞날을 소리높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화 총! 시원! 위대한 김동수 동기를 선언하여 박놈을 벗어낸다 다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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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병부대 차렷 자로들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동지 열병부대들은 조선노동당 제8차대기념 열병식 준비검열을 받기하여 정렬하였습니다. 정참호장 조선인민군원수 박정천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만세 지금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철 원수나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기념 열병식 준비검열을 받기 위해 정렬한 열병부대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만세 조선노동당 조선노동당 제8차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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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만세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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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만세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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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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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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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서중에서 적의 급소를 타격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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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적의 아성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게 준비된 팔팔나는 싸움꾼들의 기상이 쇠차게 나대치고 있습니다. 단숨에 갱리 천리를 주름잡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불벼락치며 신나게 소구를 들부실 무쇠의 주목구대 일당대계 경보병정대 조선노동당화된 투철한 혁명적 당군 노족의 힘을 지닌 국가방위력의 기둥이고 핵심이며 새로운 기적 창조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진경도를 열어나가는 대착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바로 이것이 김정은 동지의 손질 아래 백방으로 다져진 조선인민군의 참모습입니다. 자랑찬 용포수 고사포군단 총대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가 있는 수도평양의 하늘에 결사옹위의 장벽을 더욱 억척같이 쌓아올릴 맹세로 불타는 다순들이 정성의 보고를 삼가드리며 행진해 갑니다. 수도의 방탄벽 수도방어분단 총대가 위험차게 나갑니다. 항중앙위원회 뜨락을 지켜선 문전보초병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신 위대한 영장의 믿음을 안고 수도방어선을 천력의 요새 불태의 손으로 더욱 굳건히 다지고 가장 견결히 지켜갈 드넓은 맹세가 배후에 차 넘칩니다. 대우 앞에 나무끼는 군기만 봐도 빛나는 연역과 전투위원이 어려우는 대우 제3군단종대가 광장을 행진해 나갑니다. 조국 수호의 격전장들과 사회주의 대건설 전구마다에서 힘있는 부대로 조국 수호의 격전장들과 사회주의 대건설 전구마다에서 힘있는 부대로 명성 떨쳐온 제7군단종대 조국의 동해 관문을 철벽으로 지켜갈 기세도 높이 힘차게 행진해갑니다. 서리빨 총창 같은 기강이 빗발치고 최정예 강군에 도고한 자존심이 넘치는 대우 조국의 극경관문을 믿음직하게 지켜선 제8군단종대입니다. 오늘 우리 혁명무력은 수령의 붉은 사상이 당군의 핏줄기이고 수령의 권위가 군대의 위신이며 수령의 명도가 무적력의 승리임을 무비의 계상 떨치며 온 세계를 향해 똑똑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북부지대를 난공불락의 요소로 다지고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 믿음직한 전투대호 제9군단종대 조국의 북부지대를 동무들에게 맡긴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카나큰 믿음을 목숨 바쳐 지켜갈 전투적 여리와 기상을 뿜으며 나갑니다. 동해안 전반초소의 믿음직한 수호자들의 배우 제10군단종대가 힘찬 폼으로 행진해갑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절세위인들의 전설같은 용도의 자옥이 뜰어 뼈려오는 감나무중대 여더방어대를 비롯하여 뜻깊은 소소들이 많은 부대의 남다른 흥지와 영광을 위훈으로 빛내갈 전투적 열광이 뜨겁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이 당의 혁명전통이 뿌리내리고 우리 혁명우력의 첫걸음이 시작된 선스러운 백두전구에 서상과 신념의 성세를 쌓아올린 백두산학의 수리계부대 제12군단종대 백두산의 태를 묻고 백두산 정신으로 승리만을 떨쳐가는 우리 혁명우력의 불변의 넋 백승의 기상이 저 끌끌하고 기세찬 대화에 그대로 맥받치고 있습니다. 높은 기동력과 강한 타격력을 자랑하는 땅크부대 정대 질풍초 내닿는 무새천마의 동원 마냥 지축을 울리는 발걸음도 우렁찬 땅크병들의 대화 승리의 포속만을 터치올리며 무적의 강철 포신으로 당의 위협을 믿음직하게 받들어갈 전투적 기상에 넘쳐있습니다. 절세민들의 품에서 태어난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영광찬 전투적 혁노만을 노벼온 근위 서울 유경수 제퇴뽕호 땅크사단 정대가 위풍당당한 봄으로 광장을 행진해갑니다. 존엄한 혁명의 연대마다 당과 수령을 가장 충직하게 받들어온 위훈 많은 부대 조선노동당이 위협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전군의 앞장에서 폭풍쳐갈 모수의 철가 미용사들의 자신만만한 토지와 맹세가 가슴마다에 끓어넘쳐있습니다. 뜻깊은 사유 그 이름과 함께 모비의 군공을 떨쳐온 제425기계와 보병사단 정대 항일에 빛나는 전통을 이어 백두산 정신, 백두산 전법으로 언제나 백승에 갈 우리 혁명 무력 장병들의 넉센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제108기계와 보병사단 정대가 전진합니다. 인민군대 첫 기동타격부대로 조직된 그날로부터 질풍같은 공격정신으로 승리만을 떨쳐온 불폐의 전투대우 아득한 중령도, 사품치는 강화도 이들의 앞길을 막지 못합니다. 지금 제815기계와 보병사단 정대가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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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6기계와 보병사단 정대 위대한 당의 용도를 받는 여기에 우리 혁명 무력의 강대성의 원천이 있고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긍지 높이 선언하며 나아갑니다. 넙큰산 칼베랑도 단숨에 날아넘는 용맹한 맹호부대 산악보병정대 부연혁명의 거세찬 열풍 속에 넘어온 산과 강은 얼마이며 뿌려온 구슬땀은 그 얼마 당의 품에 자라난 일당백 만능 싸움꾼들의 용감 무쌍한 기계를 떨치며 열병 광장을 누벼갑니다. 신묘한 슬기와 용감성, 과금한 결단과 완강한 토지로 전투 전에 승리의 열쇠를 마련해가는 우리의 용맹한 정찰병들이 영광의 광장으로 행진해 나갑니다. 황제! 최고 서령부의 눈과 귀가 되고 쌍안경 무쇄주목이 되어 불률의 위혼만을 떨쳐갈 맹세에 힘찬 도폭마다에 미아리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격렬한 싸움 마당 적들과의 치열한 전자교란전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주고 승리의 담보를 마련해가는 현대전의 능수들 전자교란작전부대종대 높은 군사과학기술 수준과 군사적 지능을 겸비하고 고도로 현대화된 전투기술기재들로 장비된 우리인민군대의 무진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더운 공병정대가 기운차게 나아갑니다. 공격전에서는 승리의 열쇠 방어전에서는 억척의 자물쇠 일단 명령만 내리면 승리의 진격로를 단숨에 열어줬길 만단의 결전태세와 만능의 전투실력을 갖춘 자부심 높이 나아갑니다.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전문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 속에서 높은 실전능력과 자질을 소유한 미더운 전투원들 화학병정대가 열병의 발구름 높이 올립니다. 그 어떤 정황과 환경 속에서도 맡겨진 작전 전투인물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 배심과 열망 전투적 사기에 넘쳐 있습니다. 지금 광장에는 혁명의 붉은 방패 붉은 맹수가 되어 수령보이, 제도보이, 인민보이의 사명을 다해가고 있는 혁명의 보이자 대급투쟁의 전초병들인 사회안전군 무장기동부대 정대가 힘차게 나아갑니다. 천재적인 군사적 예지와 출중한 연군술, 강인담대한 배짱을 지니시고 우리 혁명 무력을 무조필승의 강군, 불폐의 혁명적 단군으로 키우신 것은 김정은 동지께서 이륙하신 만고불멸의 위대한 군건설업적입니다. 열병행진에는 곡선이 없듯 어떤 도전도 맞받아 짓붙이며 곧바로만 전진해 갈 배우 열병행진에는 경보가 없듯 당의 명령을 받드는 길로 불같이 다름칠 전경들의 전체적 열관이 열병대오마다의 거세차게 번출합니다. 지금 열병비행편대들이 광장상공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니엔날개 위엔 태양이 있고 니엔날개 아래 평양이 있다 신념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감격 속에 평양의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경례! 다음 중앙을 노러러 경례! 하늘에서 전의 경례를 삼가드리는 믿어온 모습들 열과 정을 다해 키우신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알아보시며 김정은 동지께서 뜨거운 담례를 보내십니다. 따뜻한 축복을 보내주십니다. 강조왕 뜨락의 신념의 활주로를 이어놓고 춘성의 황금하늘을 날아오는 김정은 비행대의 위용이 밤하늘에 빗발칩니다. 태양의 제일 가까이에서 별처럼 빛나는 우리 당의 붉은 매들이 있어 조국의 령공 수호의 강철 지붕은 언제나 끄떡없습니다. 김정은 비행대의 위기 서이chant르 관중 지금 살기롭고 믿어온 우리 전투 비행사들이 광장 상공의 당마크를 책임여 날고 있습니다.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하며 자기 발전의 항로를 자랑스럽게 수놓아온 우리의 항공 무력. 떨쳐온 이윤도 떨쳐갈 승리도 오직 조선 노동당을 받들은 충성의 항로에만 있다는 것이 항공군 장병들의 불변에 넋시고 뜻임없는 신념입니다. 결사옹의 운빛 날개로 당의 위협을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하늘의 결사대. 살기롭고 용감한 우리의 하늘 용사들이 있어 태양이 빛나는 푸른 하늘 아래 저국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 밤하늘가에 8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결사옹의 운빛 날개로 당의 위협을 충직하게 받는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를 상징하는 뜻깊은 숫자를 새기고 광장상공을 나르는 영용한 전투비행대입니다. 우리의 하늘 처병들이 영광스러운 다음 대회에 드리는 아름다운 꽃다발 인가 눈부신 축포탄을 터쳐 하늘 가득히 스노습니다. 열병광장은 환희의 파도로 설레입니다. 1월의 하늘가에 새겨지는 저 눈부신 비행원은 탁월한 영도와 빛나는 예지로 우리 혁명의 새로운 일대 고조기를 나눠오고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 보다 희망찬 소강을 펼쳐준 위대한 당에 대한 천만 군민의 덤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하늘 처병들이 드리는 승부한 경입니다.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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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조선의 존엄과 힘이 응축된 열병광장으로 위험당당히 들어서는 저 장엄한 철의 배우. 규계와 종대들의 열병진군이 시작됐습니다. 전술로켓의 종대들이 강력한 최신 무장을 시위하며 진군의 전열에 또다시 나섰습니다. 어떤 작전 전투 임무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된 무수의 철갑대호에 폭풍기상이 날아집니다. 적들의 그 어떤 장갑기재도 모조리 사냥해낼 자신감에 넘쳐 1단계 전투원들이 조속단을 우러러 숭몸한 경의를 들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상과 신념의 제일 강군인 우리 인민군대가 이 세상 제일 위력한 무장장비들도 다 갖추게 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외대한 사색과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오신 김성은 동지의 크나큰 심렬과 로고 속에 태어난 조체 무기들에 대합니다. 질풍같은 높은 기동력과 벼락같은 강한 타격력을 자랑하는 기동포병들에 태워 가장 엄혹한 시련 속에서 최강의 군력을 키워 주체혁명위협의 승리적 존진을 무력으로 확고히 담보하는 무적의 힘을 비축한 것은 위대한 조선 노동당만이 이룩할 수 있는 역사의 기적이며 구국강경의 거대한 업적입니다. 이력한 우리의 주력당커들 폭풍실주로 천하를 누비며 강력한 포화력과 무쇠발톱으로 적진을 처절하게 짓뭉개버릴 전투적 기상이 빗발치는 저 대오 조선인민군이 전투력의 상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주력당커들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 마음 든든하리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는 무적의 김정은 동지 군대라고 뱃심당당히 외치는 조선의 땅크병들의 근지 높은 배아리가 저 우렁찬 무쇠동험에 실려옵니다. 지금 광장에 강력한 화력타격 능력을 자랑하는 최신형 자행포종대들이 미영찬 모습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군대가 강하고 인민이 위대하며 조국이 강대해진다는 천리를 가슴 뜨겁게 새겨주며 조선의 포병 무력이 연이어 광장으로 들어섭니다.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합니다. 탁월한 수령이 공연을 모셔야 합니다. 요리를 가슴을 모셔야 합니다. 탁월한 수령과 crime quite 흥분량이 연이어 광장으로 들어섭니다. 탁월한 수령이 brac ignore 누나 두려워하는 세계 최강의 병정으로 우리 포병우력을 강화 발전시키시려 그리도 많은 신혈을 기울여 오신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뜨겁게 전하며 나갑니다. 포병의 위력이자 인민군대의 위력이라는 격창적인 포병중시사상을 제시하시고 끝없는 로고를 바치시어 포병촌투력 강화에서 일대의 혁명을 일으켜주신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그 업적 저 용용한 철의 흐름에 영역이 어려웁니다. 세계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무적의 주체 병기, 다련발 공격무기 초대용 방사포 정대들 대대한 영장의 선길 아래 우리 포병우력은 주체와 현대바가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강미력한 병정, 가장 무서운 공격형 타격 집단으로 장성 강화됐습니다. 무진한 김정은 조선의 힘을 알게 하는 저 대호 어떤 적이든 우리의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철저히 소멸할 수 있는 강한 타동력을 갖춘 강미력한 무기들입니다. 저 우렁찬통, 그것은 누구든 우리를 건드리는 자는 처참히 괴멸될 수밖에 없다는 강대한 조선의 심찬 선언입니다. 세계 최강의 병기, 수중전략탄도탄 당의 용도 밑에 불가항력의 실체를 비축한 정의의 힘, 우주만리까지 내뻗이는 조선의 힘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5천년 민족의 수건을 이루어 이 땅의 영혼이 전쟁이란 말을 모르도록 국가 핵무력 완성과 노케트 강국의 역사적 대업을 완수하신 것은 만고절세의 영웅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과 민족, 후손만비 앞에 쌓아올리신 영원불멸할 특출한 혁명업적입니다. 조선의 강력한 반항공 로켓 무력이 주석단을 향하여 삼가 경위를 들이며 나갑니다. 최강의 전쟁 억제력, 영원한 평화 소호력 이는 원한다고 하여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이 원수님만이시라면 5천년 민족사의 수건으로만 남아있었을 강대한 조선의 힘 영원불멸할 우리 원수님의 위대한 내국업적 전하며 철의 대우가 도도히 굽이쳐 흐릅니다. 우리 무력이 갖춘 최신형의 주력 장비들이 광장으로 연이어 진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심이 든든해지는 우리의 주체 변기들입니까? 조선 노동당의 위협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자들은 이 행성 어디에 대여 있건 가차없이 괴멸시켜버릴 우리 무력의 억척의지가 배워마다 세차게 분출합니다. 우리 무력의 억척의자 위대한 당의 위협을 억측의 기둥으로 떠받들고 사회주의 강국의 승리를 무족의 힘으로 담보할 무진 막강한 힘의 대화가 영영히 구미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5년 세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은 동지의 위상으로 조선의 지위가 우주만리로 높아졌고 김정은 동지의 담력으로 조선의 힘이 역천만배 무거워졌으며 김정은 동지의 위상으로 조선의 모습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지도사상과 리념이 있고 억년 반속으로 맞드는 일심단결에 출력한 인민을 키웠으며 어떤 도전도 짓 뭉개버릴 저렇듯 강대한 무적 강군을 가졌기에 조선 노동당의 위협은 이 지구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이 땅 위에서 빛나게 이룩될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을 드립니다 세계가 무시할 수 없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게 강대한 조선의 힘과 존엄을 만천하에 떨쳐주시고 위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주신 절세의 영웅, 위대한 인민의 태양 김정은 동지께 온 나라 전책민들과 인민군 잔병들은 고모음의 인사를 삼가드립니다 주체조선의 일월의 화리, 일월의 열광이 하늘 끝까지 퍼져갑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노동당은 시련의 모든 장막을 불태우고 주체의 노을로 누리를 정음이 물들여갈 것입니다 주체혁명의 탁월한 영덕단이시며 강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힘이시고 요일무이한 대표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으시고 조선노동당 제8차 대비 기념 열병식을 상대히 진행한 끝없는 감격과 판이가 또다시 우롱찬 만세에 함성되어 전진을 진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천만 심장이 폭풍같은 환호상 펼쳐올립니다 풍파사나운 이 세월 당과 조국과 혁명을 이끄시며 인민을 품에 안아 지켜주시고 만복을 안겨주시려 남 모르는 마음 고생은 얼마나 많으시고 기울이신 심혈 해치신 험한 길들은 그 얼마입니까? 참혹한 동란의 뼈리 속에 전 세계가 뒹들려도 우리 조선은 왜 끝도 없고 우리의 안녕과 행복 찬란한 앞날이 무엇으로 굳건히 지켜지는가를 뜨겁게 체감할수록 우리만이 누리는 수령복 당국의 귀중함을 더욱 깊이 간직한 인민 우리 원수님의 그 사랑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오늘의 이 행복과 영광이고 그 용도를 떠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승리이며 그 손길을 떠나 한치도 갈 수 없는 조국의 미래이기에 우러러 터치는 흠모의 환호 숭배의 열기 이토록 열렬한 것입니다 강대한 사비주의 이 조선의 고위를 이략 세계의 정상 지구의 중심에 높이 떠올려주시고 불폐내소국의 만대 번영의 앞길을 찬란히 펼쳐주신 가장 걸출한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위대한 인민의 수령 강철의 령장 자유로운 인민의 어보이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 헛놀이를 퇴운드는 인민의 이 환호성 조선의 이인 배아리는 원수님만 계시면 천지 풍파가 겹쳐와도 하늘도 이기는 기적이 탄생하며 모든 승리와 영광이 우리 곳으로 된다는 천리를 지난 5년 세월 온 녹수로 더 깊이 절감한 천만 군민이 괴중한 이 진리를 목숨처럼 지키며 빛내갈 신념과 맹세 선언입니다. 그 어떤 폭품도 끊을 수 없는 효련의 핏줄을 더 곧게 잇고 김종은 동지를 따라 충성의 한길만을 가고 갈 천만 군민의 신념과 의지 화라산처럼 분출하고 있습니다. 포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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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이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와 혁명 위협을 한몸에 지니시고 사나운 광풍을 길들이시며 사회주의 일대 부흥기로 펼쳐가시는 김종은 동지의 계시여 조선노동당은 언제나 필승불피하며 우리의 앞길에는 항상 성리와 영광의 시대만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당 제8차 대비가 제시한 웅대한 전망 목표를 안고 사비주의 휘황찬 미래로 향한 새로운 진구를 게시하는 격동의 이 출발선에서 잔만 신장에 더욱 세차게 끓어오르는 불변의 신념은 오직 하나. 경리하는 김종은 동지를 높이 모셨기에 참은하 제1향도력을 지닌 우리 당 더욱 건전하고 왕성한 활력에 넘치어 새로운 전성기 청춘기를 맞이하여 억세고 힘찬 조선노동당이야. 인민은 외칩니다. 심장으로 맹세합니다. 위대한 우리 당의 위협을 인민은 일편단심 끝까지 받들여야 합니다.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수반이시며 존엄 높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체이신 김종은 동지 만세 우리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우리 당 조선노동당 만세 지금까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을 보내드렸습니다. 조선노동당